준비하세요. 아저씨, 좋게요. 나 안갑니다. 신세 갖고 싶으면 새로운 회사 하나 만들 거니까. 리모가 기계 좀 맡아라. 조심하랬지. 벌벙 대낮에 다 제치기를 먹으려면? 꼭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재미삼아 지갑 하나씩 털어둔 기계 새끼가 있었어. 성수시켜서 껑가족 하나 잘랐어. 기계 인생 하나 완전히 쫑났구나. 그 새끼 말고, 그 새끼 아들맨. 액션! curve 5,5,5,5,5 대형은 일단, 우리의 대낮을 정말 놀라 겁니다. $3,000,000,000,000m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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J4,000m,000m. 물 저 좀 먹고 삽시다, 행사님. 액션! 멈춰 백장미 너를 살인과 성매치기 소식 수개민 수절도째로 체포한다